야! 아니, 있잖아. 어, 얘네. 어, 나 기억이 안 나지. 이상하네. 따단 따단 따. 소라. 이건 난 기억나고. 소라. 어, 어떻게 됐지. 어떤 건 언제든. 어, 이거. 아, 병아린데. 음, 어떻게 눌렀지. 띠약, 띠약, 병아리. 이거 아닌 거 같은데. 어? 소. 소. 랩, 랩. 소. 아닌 거 같은데. 사냥꾼. 어, 기억이 안 나. 개구리. 아닌 거 같은데. 어, 얘를 가지고. 얘는 물들이고, 얘는 물들이고. 아! 기억 하나도 안 나. 야, 너희들도 모르겠지. 병아리가 나오고, 송아지가 나오고. 어, 사냥꾼이나. 어! 따단 따단 따. 소라. 이거는 알겠는데. 코리아. 네? 선생님. 코리아, 코리아. 네, 선생님. 아, 나 진짜 걱정하고 있었지. 뭘 걱정하고 있었어, 여기. 카드가 정말 많네? 네, 제가 갖고 왔지요. 근데 뭐가 고민이야? 동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. 동물 이름 설마 몰라서? 어, 그건 아닌데요. 근데 뭐? 노래가 기억이 안 나도. 노래, 노래 언제 배운 건데? 오늘. 오늘 배운 건데 오늘 기억이 안 나? 네, 저는 원래 그래요. 뭘 원래 그래. 친구들은 기억 잘하죠? 아니거든요. 야, 너희들도 기억 안 날 때 되게 낫지? 많잖아! 근데 왜 소리 지르는 거야? 자꾸 소리 지르는 거 할 거야? 네. 그치려고 하는데요. 하지 마세요. 네. 어떤 고민일 땐 고민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. 아니, 이거 노래거든요. 어? 이거 노래야? 네. 노래에 나오는 주인공들이구나. 아, 친구들한테 좀 도움을 받으면 어떨까? 아니, 기억나는 거는 얘기할게요. 기억나는 거 어떤 거 기억나는데? 따단 따단단 소라! 아, 그럼? 어, 귀여워. 아, 잘 잤다. 어, 거기 선생님 노래 알 거 같은데. 아니거든요. 저는 알고 있거든요. 너만 아는 노래야? 네. 야, 너희들도 노르지? 친구들 알고 있거든요. 그 따단 따단단 소라만 기억나? 네. 하나도 기억이 안 나. 동물들을 보면 좀 기억날 거 같은데. 어떤 건데요? 동물. 병아리는 어떤 소리를 내요, 친구들? 삐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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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삐약. 그러면 삐약 삐약 병아리. 어! 어! 할 거 같지? 알 거 같지? 네. 그다음 송아지예요. 송아지는 무슨 소리를 내요? 음메 음메 이런 소리를 내잖아. 어! 알 거 같은데? 오, 좋아요, 좋아요. 불러주세요. 시작. 삐약 삐약. 병아리의 음메 음메. 이거 아니야? 무슨 나 트로트 불러? 아니 자꾸 이상하게 가네요. 잘 못 부르네. 친구들 이런 노래 아니잖아요. 그렇죠? 하나씩 계속 이어가보자. 음메 음메 송아지. 네. 그다음에 따단 따단 하는 사람 있어. 사냥꾼? 사냥꾼이요, 봐봐. 어, 진짜네요. 사냥꾼이요. 이 사람이 영화들이에요. 영화 배우 같아. 사냥꾼이에요. 그다음에 저기. 어, 뒤뚱뒤뚱. 물오리? 물오리예요. 뒤뚱뒤뚱. 물오리. 음, 친구들은 많이 알 것 같은데? 조금 알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뭘까요? 개구리. 개구리 수영을 어떻게 해? 개구리. 오. 그다음에 또 집게. 어, 집게가 되게 크잖아. 집게, 집게, 집게. 가재. 오, 나오네, 나오네. 물풀. 따단 따단 쏘라 완성 진짜네요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완성 그러면 이제 같이 불러볼 수 있을 것 같아 친구들도 다 벌써 알고 있죠 김성균 선생님이 지으신 작은 동물원이라는 노래예요 저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루 만에 잊어버리냐 죄송해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준비됐어요? 좀 이렇게 먹고 풀어야지 다 풀었어? 네 선생님이요 선생님 삐약삐약 이렇게 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율동도 하는 거야 진짜요? 되게 귀여워 삐약삐약 병아리 이렇게 하면서 나 잘할 것 같은데 나중에 가르쳐줄게 꼭 가르쳐주세요 알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보는 거야 삐약삐약 병아리부터 하나 둘 시작 삐약삐약 병아리 음메 음메 성아기 따단 따단 찬양꾼 뒤뚱뒤뚱 물오리 푸푸 개구리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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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게 푸르르르르르르 몰털 따단 따단 딴 절아 와 코리가 잠들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친구들이 말해주세요 꼭 끼워 하고 말하면 일어날 걸 시작 꼭 끼워 아 잘 잤다 야 친구들도 진짜 잘한다 그럼 내가요 친구들한테 네가 해볼 거야? 응 그러면 친구들이 소라 해주는 거예요 할 수 있겠죠? 좋아요 따단 따단 딴 소라 친구들 모두 숨었어 조용하네 조용하죠? 이제 꼭 끼워 해주세요 왜? 그냥 냅두세요 뭘 그냥 냅둬 녀석아 친구들 일어나야지 다시 한 번 빨리 꼭 끼워 꼭 끼워 친구들 아 잘 잤다 모두 일어났어요 우리 오늘 작은 동물원 노래 배웠으니까 한 번만 더 불러볼까? 음 좋아요 친구들이 그럼 크게 부를 거야? 친구들 크게 불러줄 수 있겠죠? 같이 노래 부르면서 다음에 또 다른 노래도 배워보자 좋아요 같이 부르면서 시작 비약 비약 병아리 음메 음메 성아기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 뒤뚱 논어리 푸푸 개구리 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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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악 가게 뿌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물풀 따단 따단단 소라 이제 코리가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친구들 안녕 친구들 안녕 안녕